그대는 신부 김정은 양을 그대의 아내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이 여리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남편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응과 정도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야 합니까?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신부 오른손 들고 제가 묻습니다. 신부 김정은 양 그대는 신랑 백록당군을 그대의 남편으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고 존중이 여리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아내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야 하십니까? 예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성흥 선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들이 하나님과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결혼의 서약을 하였기에 나는 이제 백록당군과 김정은 양이 지금으로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